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침에 일단 저희가 늦게까지 연습하고 출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일단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재생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녹음 안 되는 거야 이거? 지금 멈춰있잖아 지금. 몰라. 이러면 됐다. 제가 지금 약.. 제가 약 2분 가량 얘기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요. 준영이가 알려줬어요. 어떻게 해? 탄아 녹화가 안 됐어. 저 되게.. 깜짝 놀랐어요. 저 말 되게 열심히 했는데. 네. 네. 감사합니다.